반갑습니다. 비코야 놀자의 비코씨입니다. 저는 지금 전라남도 신안군 안좌면 맨 끝자락 천사의 섬 퍼플교회에 나와있습니다. 오늘의 추석 연휴 마지막인데요. 여기에 아스타꽃 축제와 더불어서 조그만 행사가 있어요. 예술적인 행사가.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. 실버마이크라고요. 60세 이상의 예술인들이 와서 발표하는 그런 공연이 시작되겠습니다. 첫 번째로 우도농악. 첫 번째로 우도농악. 첫 번째로 우도농악. 첫 번째로 우도농악. 저희가 시작한 ऺ né glossy open name. 첫 번째로 우도농악 church. 우도농악. 첫 번째로 우도농악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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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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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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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